제섭히크 베일 레트리버 대형 총사냥개 영국 이외에서 계량 육성된 유일한 레트리버이다. 미국 제섭히크 지방의 주민이 조난당한 영국 군함을 구조해준 대대한 사례로 함장이 주민에게 선물한 한 쌍의 총사냥개인 뉴펀들랜드의 강아지가 조성견이다. 성견이 된 이 개와 제섭히크 지방 토종개와의 교배로 얻은 것을 계량 육성했다. 형태와 기능 면에서 컬리코티드 레트리버와 닮은 데가 많다. 버지니아주 제서피크만 연안의 우리 사냥 구역 외에 캐나다, 스칸디나비아, 영국의 각 지방에서 사냥물의 수색, 회수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 머리의 두개골은 목이 넓고 둥글스름하며 짧은 털로 덮여 있다. 털은 촘촘하고 뻣뻣하나 주인의 습기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방수 효과를 내는 지방질로 이루어져 있다. 주둥이는 예리하며 뾰족하지도 않고 각이 치지도 않았다. 발에 물갈퀴가 있어서 수영을 잘하며 얼음으로 덮인 바다도 건널 수 있다. 눈은 호기심에 가득한 듯 보이고 눈 사이가 넓다. 귀는 작고 머리 위쪽에서 힘없이 늘어진다. 꼬리는 보통의 길이로 약간의 깃털이 나 있다. 감각이 예민하며 강인하고 집중력이 있는 반면 매우 온순하다. 특히 아이들에 대해 온화하고 낯선 사람도 잘 따른다. 훈련에 대한 이해, 수용력이 좋아 가정견으로도 인기가 있다.